일단 처음으로 배울 건 요고요. He seems to love her. 요걸 갖다가 It seems that he loves her. 이런 식으로 바꾸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 seems라는 거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 그랬고요. 우리가 He seems to love her. 했을 때 요 to love her. 여기요. 요 부분을 자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 많은데 요 부분을 여기 to love her.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 라고 하죠. 구.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to love her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고 to love her. 여기가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자 요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거를 요 구를 It seems that he loves her. 요렇게 that he loves her. 여기 잘 보시면 완벽한 문장이죠.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바꿔주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he였고 여기서는 주어가 is이다. 라는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He seems that 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역시나 it seems to 라고 하는데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알 수겠죠? He seems to로 가고 it seems that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미 여기에 지금 주어가 쓰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 만 딱 써줘야 되고 여긴 지금 안 쓰였어요. 뒷부분에 아 뭐 물론 he is 주어긴 한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좀 이해 되시죠? 요기에서부터 완벽한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바꾸는 거. 얘를 요리로 바꾸고 다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게 완벽하게 확인이 되었으면 요 다음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거가 이해가 완벽하게 안되고 그 어 뭔가 이렇게 좀 숙지가 안되는데 이걸 보면 야 이거 돌아버리겠는데 이거 뭐 앞에 것도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걸 또 가르쳐줘.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딱 끊으면 돼요. 아시겠죠? 딱 끊어요.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아 이거 한꺼번에 달아둬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자 구하고 절 먼저 바꾸는 거 좀 연습하신 다음에 그게 좀 이해가 됐다.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제일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제일치를 갖다가 따로 이미 공부해 가지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또 뭐 기억이 난리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아까는 이게 he seems to love her it seems that he loves her 였는데 지금은 he seemed to love her it seemed that he loved her. 이렇게 과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과거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추측을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추측을 과거에 했어요. 추측을 예컨대 3일 전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측을 3일 전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추측하건데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추측을 했어요. 추측을 했어요. 과거에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추측을 했는데 그가 그녀를 지금 사랑한다고 추측할 순 없죠. 당연히 과거에 추측을 했으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도 과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ed가 붙고 역시나 ed가 붙는다. 라는 걸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걸 시제일치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내가 뭔가를 생각했었으면 그 생각한 것도 뭔가 과거의 사실이죠. 물론 미래를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뭔가를 과거에 생각했었으면 그 생각한 내용도 과거의 무언가일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과거를 쓰면 여긴 꼭 과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그럼 현재일 때는 꼭 현재만 써야 되냐.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제일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과거에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한 내용은 과거의 사실이죠. 근데 제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요. 그럼 지금. 지금 제가 과거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지금 저는 과거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내용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에이 그러면은 지금 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도 현재 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안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할 때는 과거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할 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드를 붙여야 돼요. 우드를. 자 그거는 조금 더 하여튼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어 시제일치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여기서는 그 정도 알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일 때는 상식적으로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고 여기가 과거일 때는 여기는 과거만 과거만 쓸 수 있다. 뭔가 여기 과거형 삘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으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는 왜 안 그랬느냐. 얘는 구라서 그래요. 얘는 구라서. 동사 원형 나오는 구 자리. 그렇죠. 예컨대. I want to dance.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춤추기를 원했다. 뭐 I wanted. I wanted. I wanted to dance. 그러죠. I wanted to dance.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to 부정사 때문에 항상 동사 원형 나왔었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과거. 요거 과거가 될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요거 갖다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he seems to love her. 그는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았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예전에 추측하기로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 라는 거죠. 여기 과거. 과거 나왔다는 걸 갖다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헷갈리면 앞에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he seems to love her. it seems that he loves her. 그것만 계속해도 돼요. 일단. 일단 그것만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일치. 요거 잘 봐주는 거예요. 요거까지 정말 다 됐다.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더럽게 헷갈리는 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판왕같이 생긴 거죠. 끝판왕. 자 보시면. 자 어. 어. 어이고 지금. 어. 이 양반 눈이 좀 살짝 이상하게 편했네. 하여튼 자 보시겠습니다. it seems that he loved her. 이건 뭔 얘기냐.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 추측은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과건데 추측은 지금 한 거예요. 요거요. 여태까지 안 했던 유형이죠. 사실은 과거인데 추측은 지금 했던 거. 요런 형태. 자 요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he seems. 여기 seems seems 그대로 써줘요. 자 그런데 to 부정사니까 여기에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가지고 to love her 하면은 아까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했었던 걸 추측하는 건지 그가 그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to 다음에 그 울며 겨자먹기로 to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슬슬 헷갈리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 세 가지 유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